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키를 쓰더라도 그때가 오게 마련됩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다하더라도 마침내 그때가 오게 됩니다. 쌓아놓은 치적 없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후반기로 넘어서 마지막 종착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치적이 없고 시도하는 정책마다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고심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해놓은 것이 없다면 사람이라면 어뢰이 초조해지기가 쉽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심적 상태의 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것과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운용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자꾸 꼬이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잘 될 것이다. 나는 책임질 일이 없고 우리도 책임질 일이 없다. 이것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입니다. 참모진들이 그런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곧바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8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시장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불만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한 담당자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23분의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일방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제 강화로 보유세 부담은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것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주택 보유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세금 폭탄과는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018년으로 기준화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은 0.9%로 OECD 평균 1.1%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양도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2%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양도세까지 더하면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OECD 33개국 가운데서 영국 4.3%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의 가구들이 소득정체나 소득하락 경험을 하고 있는 데서 정세 부담은 아주 체감정세로서는 아주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수영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부의 정세 기조로 2019년부터 종부세 세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 GDP 감소가 예상돼서 분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부담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명목상 세금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이 GDP 국내 총생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심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뜻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진단은 또 다른 악수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번에 또 한 번 더 출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대책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센 놈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껏 없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내놓을 모양입니다. 8월 10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할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라. 필요할 시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라는 그런 용어 자체만으로도 시장 참여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금융권이라든지 기업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무선무선 감독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4인간 그러니까 개인 사이의 거래의 물건인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고 아마 이런 발상을 듣는 사람들은 당장 가격통절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것입니다. 주로 감독기구는 금융회사나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것이지 개인을 상대로 해서 감독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아마도 앞으로 임시조직이 아니고 독립적인 상술감독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료들이나 정치가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이죠. 자신들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마 역사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됐던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 감독원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6년대 우고 차베스 집권 당시에 만든 이 조직은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집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대감독국을 사나이 설치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부가 정해주는 그런 만행에 가까운 일을 추진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주택시장이.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의 명을 재촉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권력의 하산길에서 계속해서 악수에 악수를 두는 것이 외부인들의 눈에는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데 권력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아마 갈 때까지 갈 모양입니다. 반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과의 전쟁을 벌리고 경제학 교과수와의 전쟁을 벌리고 또한 국민과 전쟁을 벌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는 시작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조금 더 이성과 합리를 문정부가 찾아서 순리에 따른 그런 정책을 여기에 순리라는 것은 수요와 수급의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정책으로 난국을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해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콘텐츠도 즐겁게 이렇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방송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 주시고 또 늘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